강미래 뭐하냐 집에 가려고 그럼 가 가자 그 이름이 뭐더라? 가자니까 지금 뭐하는 거지? 신경 끄시죠 뭘 마음대로 가자야 황당하네 지금 술 취한 사람들이고 뭐 하시는 겁니까? 그럼 뭔 생각을 하는 거야? 지금 미래씨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는 건 너야 미래씨랑 무슨 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딴 식으로 보는 건 폭력인가, 아나? 됐고 빨리 마음대로 막잡지 마 bolt